장나라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나라 나와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니 장나라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장나라 나와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니 2002년 42.6%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sbs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의 주연 배우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크리스천 가수 겸 배우 장나라입니다 그녀는 그해 kbs mbc의 가요 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로서도 최고 인기를 누렸죠 그런 장나라의 과거 간증이 여전히 회자되며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장나라는 2001년 눈물의 얼굴을 묻는다라는 곡으로 가요기에 데뷔했고 6집까지 종교 앨범을 냈으며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에서 가수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류의 주역이 되기도 했죠 한국 드라마는 명랑소녀 성공기 이후 사랑을 할 거야 동안 미녀 고백 부부 등에서 주연위로 활력했는데요 2018년에는 sbs에서 수목드라마 부문 황후의 품격으로 여자 최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드라마 bip에서 백화점 bip 전담팀 차장 나정선 역으로 참여했고 드라마는 2019년 월화드라마 최고 시청률 15.9%를 기록하며 sbs 연기 대상에서 프로투셔상을 수상했죠 이때 만난 촬영감독과 결혼까지 꼬리나게 됩니다 가요와 연계에서 모두 대중의 사랑을 받은 만능 엔터테이너 장나라는 데뷔 후 여러 나라에서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2009년 이미 약 130억원의 기부를 한 것과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했던 간증으로 더욱 은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 데뷔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익무진 활동했던 장나라는 데뷔와 함께 본격적인 기부도 시작됐죠 이 모든 것들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부는 멈출 줄 몰랐고 자신도 기부에 중독됐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나눔을 펼쳤다고 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나눔을 이어가는 그녀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엔터테이너로서 좀 더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배우 장나라는 데뷔 후에 기부를 130억이 넘게 했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죠 고백 부부에서 주연이로 활력했던 장나라가 2017 KBS 연기 대상 때 미니드라마 우상을 수상했을 때의 소감입니다 장나라는 그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 돌린다며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렸죠 장나라의 신앙 배경에는 이모 할머니의 역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와 이모 할머니와 함께 가난한 형평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모 할머니의 신실한 믿음에 역량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장나라는 이모 할머니에 대해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다 봉변을 당해 사망한 충격을 기도로 이기고 또 암으로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후에도 오랜 기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가수라는 직업을 4살 때부터 꿈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던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우울하고 외롭고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우는 날들이 많아졌다 인기 가수 유명 연예인 할류스타 장나라라는 이름 앞에 화려한 수식어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들었고 마음을 터놓고 지닐 친구도 의지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장나라는 자신이 한참 힘들어하던 중 믿음이 신실하신 김하중 당시 중국대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힘들 때마다 넌 혼자 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내 옆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울어주고 계셔 너보다 더 가슴 아프게 더 큰 울음으로 말이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2009년 청소년 청년 집회 행복 충전소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나는 항상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니 이보다 어떻게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세상일을 하다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지냈었나봐요 라고 말해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혼이란 쉐어 남편은 화제와 같다 진압하지 않은 채 놔두면 밖으로 나간다 다시 한번 장나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나라 VIP가 맺어준 사랑 6세 연하 신랑은 촬영감독 배우경 가수 장나라의 결혼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예비 신랑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복수의 방송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장나라의 예비 신랑은 6세 연하의 촬영감독인 것으로 확인됐죠 두 사람은 SBS 드라마 VIP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0월 장나라 친오빠인 탤런트 장성원 결혼식에 함께 참석했으며 지난해 초 상견례를 마쳤죠 앞서 이날 장나라는 이달 말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른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는 공식 누리집 나라짱닷컴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한다며 저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나라는 영상일을 하는 6세 연하의 친구와 2년여간의 교제 끝에 서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며 예쁜 미소와 성실하고 선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성 넘치는 자세에 반해 인연을 맺게 됐다고 덧붙였죠 이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며 비연예인인 친구가 혹여 일퇴해서 나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송구스럽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이후 바로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뵐 예정이라 그 준비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전보다 더욱더 무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가 되겠다고 전했죠 이에 그의 소속사 라운모나 또한 이날 예비신랑은 6세 연하로 영상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최근 2년여 동안 조용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지난해에 양가 어른들 사이에 상견례도 있었으며 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오늘 6월 말 양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비신랑이 비연예인인 만큼 곤란스럽지 않도록 신상에 대한 과도한 추측은 삼가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덧붙였으며 그러면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 앞에 선 장나라 배우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하며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1981년생인 장나라는 지난 2001년 가수로 데뷔해 고백, 사올야기, 눈물에 얼굴을 묻는다, 스위트 드림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2000년대 정상의 인기를 누렸으며 또한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 뉴 논스톱, 명랑소녀 성공기, 운명처럼 널 사랑해 고백 부부 등에 출연한 바 있죠 장나라는 그간 중국 드라마 대화만 공지 등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현지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나라 SNS에는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는데요 배우 신성록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고 김미경은 만세라고 외쳤고 이희경을 비롯해 임세미, 이미도, 윤서희, 이술현, 전수진, 안일권 등도 축하했습니다 중국 신화연예, 대만 ET투데이 등 중화권 외신들도 잇따라 결혼 소식을 보도했으며 중화권 팬들은 언니 축하해요, 소울메이터를 만나서 기뻐요, 행복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나라님의 결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